퀴즈 풀 준비가 되셨나요? 방법은 가로줄 단어를 생각합니다. 세워줄 단어를 생각합니다. 단계별 힌트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준비한 문제는 10문제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란색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5초 남았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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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남았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초 남았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초 남았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7초 남았습니다. 6초 남☆ 6초 남 свобод 고객า티ở 5초 남았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